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핸드건 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VFC에서 출시한 VFC 글록 45 모델이고요 뭐 나온지는 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새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총을 구매를 하기 위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글록 45라는 마크와 우마렉스 마크 뭐 요런 식으로 박스에 전면 수입하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박스에 나와 있고요 박스를 개봉하시면 에어소프트건 한정 이렇게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여기 보이는 설명서 그리고 요거를 딱 여시면 탄창이 한 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속 조절에 필요한 육각 렌치가 하나 동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 외에 요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구입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VFC 같은 경우는 특유의 박스 안에 내용물이 단순합니다 이렇게 종이 박스에 에어소프트건 단창 매뉴얼 한 장 그리고 호흡 조절을 위한 육각 렌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스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치워두도록 하고 이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벗게 되면은 요렇게 에어소프트건 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식의 설명서 설명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런 설명서 요런 설명서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L렌치, L렌치가 육각 렌치가 하나 존재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외형을 보시면은 VFC 글록 45E 모델은 VFC 글록 19X 모델의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고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실총에서는 45, 45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실총입니다 그렇지만 에어소프트건은 45탄을 쓰는 게 아니고 6mm 비비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외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총은 글록 45라는 이름으로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VFC 글록 19X와 X의 검은색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을 제가 하나씩 집어드리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런 식으로 무늬가 되어 있는 점 이런 점이 틀린 글록 45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글록 19X와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사이트는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원래는 실총 같은 경우는 트리듬 사이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에어소프트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 플라스틱 사이트에 이렇게 하얀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페인트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뺏겨지더라고요 제가 VFC 글록 17 젠5를 갖고 있는데 동일한 사이트인데 벗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좀 그런 점이 있겠죠 차라리 여기다가 국몽이 뚫려 있었다고 하면은 야광대는 이런 힘을 좀 받겠는데 그런 기능들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각인들 음각 각인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VFC는 실총 라이센스를 받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실총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인 퀄리티는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웃바릴 위쪽에 있는 이런 작은 각인들 그리고 그 사이트 사이트에 체결되어 있는 글록이라는 아주 미세한 각인들 이 프론트 사이트 역시 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각인들 이 프론트 사이트 위에 있는 각인들이 다 실총과 동일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글록 각인이 되어 있고요 스티플링이 되어 있는 스티플링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런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은 우리가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손에 마디 굴곡이 마디가 없이 이렇게 젠5처럼 이렇게 일자로 떨어진 이런 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여기 탄창 삽입구 부분이 이 범퍼라고 해야 되나 그 탄창 맥웰 탄창 체계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창을 보시면은 VFC 글록 17 젠5 탄창이라든지 이런 탄창들과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창은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젠5 베이스로 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탄창 릴리즈 버튼을 빼서 좌우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스톱 버튼 슬라이드 스톱 버튼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수 우수 아주 사용을 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창은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들의 탄창들은 이 탄창 릴리즈 레버가 걸린 홈이 이쪽에 한 개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좌수 우수 다 사용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홈이 있는 거 정면에서 보시면 양쪽으로 홈이 있죠 홈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 주입구가 이쪽에 있는 모델도 있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스 주입구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 레버를 위로 올려서 이 범퍼를 이렇게 빼야지만 이 탄창 주입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멍을 뚫어서 요거를 빼지 않고 탄창을 가스를 삽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만 밑에 요 보면은 글록이라는 각인이 있죠 요거를 좀 날리기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요거를 빼고 꼽아야 되겠죠 차라리 요기에 이제 밸브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오스트리의 각인이라든지 글록 각인들은 탄창에 모두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탄창의 표면은 살짝 거칠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루이라든지 W는 좀 유광이죠 반질반질한데 얘는 조금 무광틱한 이런 거친 면이 있습니다 장기스는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어떤 회사 제품이든 간에 장기스는 많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 동봉된 그리고 동봉된 육각 렌치의 기능 이 육각 렌치는 호흡업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 17이나 19X GEN5 모델과 동일하게 그 이거를 슬라이드를 분해를 하지를 않고 호흡업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전면의 구멍을 통해서 육각 렌치를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지 않고 호흡업이 조절을 가능한 요런 장점들이 있겠죠 요거는 이전 세대의 글록들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주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이 육각 렌치를 항상 가져야 다녀야 된다는 요런 단점들이 좀 존재하겠죠 그래서 육각 렌치가 아니고 여기서 호흡업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손으로 호흡업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하고 격발 테스트를 한 번은 한 두 탄창 세 탄창 했는데 이미 이쪽에 기스가 장기스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요런 점은 아무래도 피막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뒤쪽은 요렇게 리버테일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손으로 잡았을 때 조금 더 좀 간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제가 VFC 17 GEM5 버전 그리고 19X 버전도 실제로 사용해 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7 GEM5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립이 17 베이스의 그립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 손에는 딱 맞습니다 지금 딱 걸리죠 19X 같은 경우는 제가 찾게 되면 이렇게 보면 손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홈이 제가 이 손바닥이 길다 보니까 좀 그런데 17 그립에 이렇게 19X 베이스의 상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17의 그립을 좋아하면서 조금 더 컴팩트한 에어소프트건을 찾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7, VFC 17이나 19, 19X 요렇게 글록 4, 5 요런 유래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한번 내용을 한 번 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릴리즈 버튼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해머 부분에 해머 부분을 때리는 이 부분이 파손이 은색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요 벨브 락 이걸 뭐라 하죠 이게 제가 노커라고 하나 노커 이 부분이 파손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누르는 이 부분이 파손이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거는 두 번 정도 부숴먹었습니다 두 번 정도 부숴먹었는데 요게 좀 파손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서 글록 17 젠5 모델을 가져왔는데 제가 벌써 이 부품은 두 번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스틸 부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액이 기존에 이제 순정 부품이 한 7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좀 여분으로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 모델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슬라이드가 분리가 기존에 있는 슬라이드 분리 방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드를 분리를 할 때 이 트리거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슬라이드 이 레버 버튼을 내리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부분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부를 분리를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리턴 스프링은 실총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중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리를 할 때 호법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분리가 가능해요 호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하면 분리가 되는데 호법을 풀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다 되었습니다 분리가 다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너바렐 분리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노즐 제가 17 젠5 모델을 가져와 보면 17 젠5도 이거를 제가 호법을 한번 같이 풀어서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게 글록 45에 있는 리턴 스프링 그리고 17에 있는 스프링입니다 길이는 당연히 17이 길겠죠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17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이렇게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범퍼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슬라이드 길이를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짧죠 짧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이랑 비교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17을 좀 빼도록 할게요 17을 빼도록 하고 리턴 스프링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스프링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젖혀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스프링과 작은 스프링 큰 스프링이 한 번 더 반동을 먹으면서 작은 스프링도 같이 이렇게 반동을 먹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박진감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빨리 빨리 움직이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아웃바렐은 이런 식으로 아웃바렐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얼마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홉업 다 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홈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홉업을 거는 이 홈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홈 홈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딸깍하고 이 구멍에 걸려야 됩니다 이 구멍에 딱 걸려야지만 되고 이 상태에서 홉업을 한 번 돌려 보십시오 홉업이 정상적으로 잘 안 걸리는지 이 부분을 장착을 잘못해 가지고 홉업이 안 먹는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슬라이드를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주면은 슬라이드가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격발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글록 17 젠5 버전이나 글록 45 모델들 중에서 최근 생산된 모델에 한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스와트 모형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저도 아 그렇구나 라고 인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서 처음에 슬라이드 분리가 안 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와트 모형의 서동욱 대표님이 올렸던 영상이 생각이 나서 그 방식대로 푸니깐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서동욱 대표님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거 17 젠5를 아마 같은 신형 모델인데 조금 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조립을 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립을 하고 하면은 17 제품과 이 두 제품의 단점은 제가 다른 점은 말씀드렸죠 그 얘는 19X 베이스고 얘는 17 젠5 베이스인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젠5에 19X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17인데 얘 두 개의 단점 차이점이 상하부의 단차를 얘는 많이 줄였다고 해요 단차가 많이 줄여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노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조금 노는게 조금 얘에 비해서 얘는 지금 제가 영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상하부의 단차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정말 빡빡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슬라이드를 분리를 할 때 요 버튼을 양쪽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한번 뒤로 당겨주고 이렇게 저는 VFC가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겨주고 삭 하면은 요정도에서 하면서 지금 빠졌죠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앞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아우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VFC같은 경우 힘들게 만드는지 이게 요런 식으로 지금 앞쪽으로 하는데 이 이상 슬라이드가 전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트리거를 먼저 트리거를 당겨야 됩니다 당기고 손을 푸시면 안 돼요 이 잠긴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사람이 한 명이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동욱 대표님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시던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지금 트리거를 걸었죠 그리고 양쪽 손을 여기에 딱 거신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풀면서 요걸 밀어 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연습을 좀 하고 나서도 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집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집탄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서 마무리 영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제가 집탄 테스트를 한 7m, 8m 정도 거리에서 실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한탄창 비우는 이런 집탄 테스트와 5발 연사, 조금 속사하는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집탄이 그렇게 레이저처럼 이런 원안에 모이는 그런 강력한 집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탄을 위해서 조금 튜닝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라이드 분리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구매를 하시다가 힘으로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다가 이렇게 손톱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총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수입하는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입하는 판매사라든지 제조사, 특히 VFC에서 이런 모든 제품이 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분리를 안 돼서 찾다 보니까 이런 스와트 모잉 대표님이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겪었던 것처럼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오는 것처럼 최신 나오는 VFC 글록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제조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만든 건지에 대한 의도를 VFC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증을 안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VFC 공식 홈페이지에 서비스센터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드려봐서 이게 정말 너네들이 의도해서 만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잠시 한번 영상을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FC 글록 17일에 VFC 글록 45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VFC 글록 45 저처럼 손이 크지만 컴팩트한 글록을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19X라는 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19X의 탄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의 글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얼한 가겐이나 라이센스를 받은 VFC 글록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만 아재TV의 VFC 글록 45에 대한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